안녕하세요. 오늘은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장으로 볼게요.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관계대명사 what 앞에서 문장을 끊고 what부터 문장을 따로 덩어리로 묶어서 I know, 나는 안다, what you did last summer.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음 What I'm most interested in is to know you. 관계대명사 what부터 동사 is 전까지 문장을 따로 덩어리로 묶어서 What I'm most interested in,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is to know you. 너를 아는 것이다. 다음 What I need is a laptop computer. 관계대명사 what부터 동사 is 전까지 문장을 따로 덩어리로 묶고 What I need, 내가 필요한 것은 is a laptop computer. 노트북이다. 이렇게 긴 문장을 만나도 직독직해를 훨씬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